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념의 어부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픈 주제는 바로 말조심, 글을 넘어서서 생각조심이에요. 지난주 선생님이 지난주에 캐스트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 전주, 지 지난주 캐스트를 올리면서 정말 장난으로 마지막 캐스트라고 제목을 썼고 캐스트를 클릭해서 나오는 첫 번째 PPT 화면에 아님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진짜 마지막 해서 클릭하면 또 아님이라고 할 거다라고 막 장난을 하면서 캐스트를 촬영했어. 근데 지난주에 정말 상황이 되게 꼬이고 꼬여서 이번 커리큘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한두 주를 빼고는 매주 금요일 캐스트를 촬영해서 올렸었고 수능 전주 금요일까지 캐스트를 당연히 촬영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매주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또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려고 한다면, 힘들어 한다면 얼른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갈 캐스트를 당연히 매주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방정으로 마지막 캐스트라는 저 제목으로 캐스트를 촬영하고 나서 지난주 하리올라 스튜디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이 꼬여서 캐스트 촬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촬영이 안 돼서 그렇다면 요즘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상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꺼내서 편집을 해서 줘야지 했는데 그 영상이 또 어찌어찌 꼬여서 할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글로 남긴다는 거, 텍스트로 남긴다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선생님은 원래 그런 걸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캐스트를 매주 촬영할 거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장관을 쳤는데 까딱하면 마지막 캐스트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마지막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녹음을 해서 캐스트로 들려줘야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따라하게끔, 따라 읽게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기침을 하다가 기침은 좀 잦아들지만 목이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좋은 목소리로 좀 읽어주고 싶은데 그 목소리가 너무 지쳐있는 듯한 소리로 자꾸 나와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못했어. 아, 그럼 다른 내용으로라도 캐스트를 촬영해야지? 근데 또 못하고 어쩌고 하다가 시간이 이번 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캐스트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 외에도 매일매일 진짜 여러분들의 하루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그것들이 합쳐져서 수능 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목이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그래서 지금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 번 적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 생각을 조심해야 돼 라는 것. 말이 씨가 돼 이런 이야기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 정말 중요한 말, 또 뱉어내지 않더라도 말의 또 하나의 씨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아주 밝게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선생님이 써서 읽어주고 싶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몇 문장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원래 그 영상을 생각할 때, 기획할 때 첫 번째는 나는 건강하다 였어요. 1년 내내 또는 지난 10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바라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19, 20, 21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몸이 일단 건강한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힘차게 공부하는 것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건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행복하다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서 특히 현장에 오는 우리 수강생들을 보면서 현장과 온라인 수강생들이 저한테는 똑같거든요. 똑같은 수험생, 수강생이에요. 또는 나의 수업을 듣지 않는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바라보는 19, 20, 21, 22 그 가장 예쁜 나이 늘 얘기했지만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더 예쁜 나이 선생님 눈에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른이 되기 직전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아직 어른은 아닌 절묘하게 아이와 어른이 교차하는 그 중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인생에서 딱 그 짧은 순간에 가질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아 이건 참 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언제나 가장 바랬던 건 행복하기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나는 행복하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공부를 시키는 본질이기도 했는데 나는 행복하다를 그 다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다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각자 다르겠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든 원하는 꿈을 이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주면 좋겠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거든요. 영상으로 촬영을 하려고 문장으로 만들어낼 땐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문장을 쓰라고 하면 그것도 일기같이 숙제같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를 적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걸 적은 다음에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두 번 정도씩 따라 외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마 하루하루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생각보다 오늘 행복하게 공부를 했구나 내일도 행복하겠지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OO을 이루겠지 라는 생각으로 잠에 들고 그렇게 행복한 기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함이 쌓여서 분명 수능 날 그 행복함에 합당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유유상종이거든 좋은 건 좋은 것끼리 이렇게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제 거의 현장에서도 현장용 모의고사 하면서 수능까지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컨텐츠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들 되게 어렵고 그리고 현장을 좀 반영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줬던 마지막 모의고사나 기타 등등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줬던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품절이 되었고 특히 천우신조 시즌2 파이널 시즌2 같은 경우는 1회차, 4회차는 구평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2, 3회차는 현장에서 최상위 학생들이 했던 문항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시즌2까지 품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파이널 시즌2를 재입고할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데 재입고를 하기는 좀 힘든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1 그게 3세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 시즌2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시즌1 선생님이 한번 엔제들, 선생님이 주는 컨텐츠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준 캐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1 평가원은 클래식하다. 평가원이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거기에 펼쳐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평 대비 천우신조나 또는 6평 대비 천우신조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남아있는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1 그게 아마 평가원의 아주 클래식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대체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수원수2 스팟 시즌2 같은 경우도 꽤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9평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했던 1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난주 선생님의 지지난주 선생님의 입방정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말조심, 생각조심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좋은 생각만으로 하루를 꽉꽉 채워나갈 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건 아침에 오늘 무슨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생각하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하루를 지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이 공부를 한다고 내가 성적이 좀 오를까? 아, 이거 아니고 수학해야지? 한 문제를 이렇게 끙끙대고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 이거 아니야. 개념이라도 한번 돌려볼까? 아, 근데 지금 개념할 때야? 개념 아니지. 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현장에서 한번 했는데 현장 친구들 되게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옆에서 막 지금 개념해? 이러니까 개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영어를 할까? 어, 이 단어 하나 외운다고 이게 수능에 나올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방황을 할지도 몰라. 근데 그건 그 순간순간 너무 힘이 드니까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내가 하기로 했던 아침의 계획 그걸 지키는 것 그냥 아침에 프레쉬한 감정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OO을 이룰 것이다. 라고 시작하며 했던 그 계획 그게 맞아요. 그 공부를 하면 돼. 그걸 그냥 끝까지 하는 것. 하다 보면 막 하는 고민과 번뇌가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틀렸는데 오늘도 또 틀렸어. 당연히 틀려야 배우는 게 있죠. 틀려야 돼. 수능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제들은 수능이 아니야. 수능을 위한 실모잖아. 실모를 본다 하더라도 틀리고 배우고 끝까지 마지막 수능장에서 100점 받는 그 희열을 위해서 참고 참고 버텨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계획했던 그것을 하는 것. 그걸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퀘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까요? 그런가요?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매주 금요일 퀘스트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